도이안의 브이로그 시작! 도이안의 브이로그 시작! 매우 만족! 진짜 만족! 여러분 아티스트 컴퍼니 좋아요! 짱이에요! 너무 영혼 없었나? 완전 영혼 가득 짱이에요! 매니저 오빠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내 생각 아니고 오빠 생각도 그렇죠? 나만 팜한 거 아니지? 그것도 궁금할 거야 감정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좋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 첫 브이로그 어떠셨나요? 재미없으셨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많이 많이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 조이현의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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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나 많이 보고 싶어 영화도 보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캡 퓨어랩 광고 모델이 돼서 오늘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너무 설레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 중이니까 많은 기대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얍 얍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아!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코스모프닉 라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고요 저는 조이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4. 4. 4. 4. 제가 2주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말랐었는데, 쉬니까 또 살이 짜요. 회차가 생기면 맨날... 그리고 우리 이현 씨 주연의 지금 우리 학교들까지 큰 성원을 받았... 그리고 우리 이현 씨 주연의 지금 우리 학교들까지 큰 성원을 받았... 근데 약간 저 항상... 머리 할 때마다 하품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들어오자마자... 기다리는 곳에 앉아있을 용기가 생겼어요. 여기 옆에 다른 분이 앉아계신... 아 귀여워... 아 이거 너무... 자! 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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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오늘은...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발표회를 가고 있는데요. 그래서... 오후에... 스케줄을 다 마쳤는데요. 너무나도 즐거웠고... 지쳤습니다. 하지만 너무나도 재밌었고... 이제 이틀 뒤에... 지금 우리 학교는... 이 나오는데... 너무나도 설레이고... 그래서 나왔으면 좋겠어요. 긴장 긴장! 이제 저 집에 갈 거예요! 오실래요? 오실래요? 유기견들 후원하는... 이런 사이트라고 알게 돼서... 이것도 내돈내산으로... 하나를 더 구매를 했었어요. 여기 안에는... 제가 촬영 때... 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.. 하나 완성! 음! 음! 맛있는 것 같아요.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먹고만 있네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음! 네네네. 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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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! 아... 아니야? 뭐냐면... 미니언즈! 최남라 역을 맡은 조희연입니다. 팀 이름 뭐야? 팀 이름? 또 왜 그러니? 그저서야 둘러본니? 어... 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 티비는 뭐였지? 사랑해! 솔랫다!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... 네. df은